지난주 유죄 편결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폭동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복수 얘기도 나오면서 미국 대선이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주말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들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감추려고 돈을 주고 또 장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지난주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죠. 이제 다음 달 11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징역이나 가택연금형이 나오면 어쩌겠냐는 질문이 방송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 그 답변 들어보시죠. 브레이킹 포인트,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2021년 1월 6일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벌어진 의회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평결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를 처형해야 한다,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이런 주장이 쏟아져 나왔던 터라 상당히 민감한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은 11월 아직 치러지지 않았는데 벌써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네, 악시오스의 보도였는데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최근 경합지역에서 변호사나 선거감시원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을 접촉할 인력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법률 인력만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도 질 경우 또 선거 조작을 주장하려는 징후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봤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선 한국 사위로 알려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측에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인사죠. 호건 전 주지사는 지금 공화당의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의 유죄 편결 이후 모든 미국인이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전국위 공동위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서 이를 직접 비난했는데 들어보시죠. 결국 당 차원의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까지 협박을 한 셈인데요. 그만큼 이번 트럼프의 유죄 편결로 인해서 공화당 내 생길 수 있는 균열을 트럼프 측이 지금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